파이팅 부인 여러분 함께 오겠습니다. 네, 계속해서 이 성인 가요의 깊은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멋진 무대를 이어나가 볼까요? 네, 성인 가요에는 주제가 인생, 이별, 눈물, 희망도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이 가장 많은 주제죠. 그렇습니다. 이 사랑을 빼놓는다면 수많은 노래가 아마 사라질 것 같은데요. 이 기차역에서 나누는 남녀간의 사랑은 어떤 느낌일지 저는 무지무지 궁금하거든요. 더더 궁금해. 그래서 이분이 나온다고 합니다. 기차역 영가의 주인공 여러분 김민정 씨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김민정입니다. 지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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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깊은 기차 안에서 사랑을 맹세하는 사람 지금은 어디 어디 있을까 Vous sipping 지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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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. thi 견우선과 보람 속은 모두 찾아봤지만 눈골은 없고 해방은 그 느낌 서울역에 꽃불역에 남은 우리의 춤 우리 참을 다시 그려봅니다 쭈리쭈쭈 쭈리쭈쭈 나는 아직은 우리의 신사에 흥미나 한 푼 기차 안에서 사랑을 약속한 사람 지금 어둠어둔 가슴에 눈을 깨울어 안고 그리울어 안고 그리울어 안고 사랑하는 나라에 견우선과 보람 속은 모두 찾아봤지만 너로 넘고 해방은 그 느낌 그리울어 안고 서울역에 불쌍나게 나무 우리의 추수 우리 참을 다시 그려봅니다 우리 참을 다시 그려봅니다 사랑하는 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리 참을 다시 그려봅니다 우리 참을 다시 그려봅니다 감사합니다.